안녕하세요 ^^ 저희는 찐맛고 싶어요 이 찐맛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실까요? 이 찐맛고 싶어서 이리와 함께 이렇게 패배할 때 오늘의 찐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김소연 고객님 돌사람대 뒤져 나왔습니다 김소연 영화를 보기로 했거든요 물리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좀 기대됩니다 CGV로 가야 되는데 메가박스로 왔어요 미니티 바로 앞에 CGV가 보여요 전 일찍 도착해서 친구를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내 진짜 이상형이다 쟤는 이제 너무 와 너무 와 미니티 너무 잘생겼어 너무 듀직하고 좋아 나 원래는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 왔어가지고 그냥 기분이 안좋으면 이유를 찾으려고 안하고 딱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갈거라 너는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 내가 왜 나쁘지?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그거 때문에 슬펐어 그래서 기분이 안좋았어 그래서 화가 난거야 이렇게 딱 말을 해서 그래서 되게 너무 괜찮죠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좋은 감정 컨트롤 방법인 것 같아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는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되게 너무 와요 그게 진짜 나도 그게 진짜 나 그거 4,5,5,2 만화책 전집이 몇개 있는데 도리뱅 주승회전 그리고 슈가슈가룬 슈가슈가룬 돌았네 슈가슈가룬 만화책을 처음 봤거든요 올라가서 맨날 애니작화로 보다가 근데 만화작화가 퀄리티가 미쳤더라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슈가슈가룬을 보면서 그 예쁜 작화를 감상하면서 맨날 그 스토리를 추후하게 젖어들면서 그 아이들이 입었던 옷들을 코디를 참고를 하면서 만끽을 할거에요 아이들 줄무늬 스타킹에 하트팬더오파라고 다니지 않냐?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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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참고할 수 있어? 아니 그 일상복이 가끔 나오지 않구나? 다 무슨 호박같은 옷 입어 이렇게 펌키니 이렇게 살짝 미니스커트 하고는 줄무늬 스타킹에 이따 마시만한 신발 그리고 여기 하트핀 사과머리 쇼콜라 머리 진짜 웃겨 다행히 쇼콜라 진짜 이쁘다 쇼콜라 예뻐 쇼콜라는 진짜 이쁘고 매력적이고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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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달라고 먹어 이게 좀 네 진짜요 지금 괜찮은데? 아 철장기상길 미친 철폐가 다 틀렸어 진짜 뭘 입은 거야? 아니 뭘 뭘 입은 거야? 여러분 여기 그런다 아니에요 아 아 진짜 나 나 너무 당황했어 이게 뭐 땡바야? 그럼 그건 뭐 좋은데요? 여기 가죠 맛있겠다 열어어어 열어어어 아 아 약간 그 뭐지? 엉카 공부 나와서 혹시 일부러 뮤지컬처럼 말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너무 네졸이었어 너무 너무 노래 저기 세븐일레븐 저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 너무 좋아 그러면 정례 이렇게 오 너무 좋아 이 부분에 이것도 내가 봤을 땐 여기 부분 배고프팩이 어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밥을 다 먹고 나왔고요 너 프로 유튜브잖아 사진을 좀 찍고 투명 케이스 사고 그리고 국대로 넘어가서 가볍게 한 잔 더 마실 생각입니다 안녕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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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너무 힘드린다 그래서 알바 끝나고 이제 진짜 힘들었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애 하나 크랑이 있고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너무 잘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나 못생각해 물 위에 담아 여기 쪽에 많이 탑착 많이 탑착 휴지 나면 다 했다 응 곧 없어질 거 같은데 네가 다 써서 진짜 많이 쓰는 거 알지 응 진짜 수고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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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